이보게 문을 열게 나. 문을 열게 나. 괜찮으세요? 창원은 열 걸음 뒤에서 오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와 부장님. 역시 역시. 해가 뜨긴 뜨는데. 좋습니다. 해가 뜨긴 뜨는데. 좋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빌려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뭐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좋은 곳을 빌리니까? 뭘 이런 거 갖고 그래. 저희 뭐하는 회사죠? 셀리만 누눔 회사야. 그리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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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야유회인데 스케일이 되게 커서 역시 입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원들 정신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사원들 정신 교육도 좀 필요하고, 저희가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주식 회사에서 나올. 팀워크 좀 키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약했어요. 사원, 카메라 갖고 다 찍어봐. 와, 인사트 찍겠습니다. 열심히 한 모습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 근데. 대박이다. 과장님 대리님 뒷모습이 너무 예쁘신데요? 오, 와우. 와우, 와우. 사원. 가주세요. 그 팔찌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좀. 아, 그래도 오늘은 그냥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추가 나왔는데 기분이 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놀러 왔는데. 놀러 왔는데. 준비한 게 있죠, 추사원? 있죠, 있죠. 물론 있죠. 두 팀pin. 이거는 계란대. 하나, 둘, hai.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이거 어떻게 해? 와! 맘에 들어! 맘에 들어! fought. 네. 선호야,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리듬, 박자. 왜 저를 더 넘었어요? 아직 부장의 흥이 더 흘렀어. 저 틱톡터예요. 나 과장님. 뭔가 블랙핑크가 생각났어요, 방금. 왜 이렇게 배워? 그루룩이야? 그루룩. 와, 진짜. 제 부장님한테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것도. 이것도 안 일이죠. 승진해야 됩니까. 얼마나 걸린대? 지금 목이 말라. 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진동 벨, 진동 벨, 진동 진동 벨.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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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헤이! 제가 원래 아이돌이었거든요. 아이돌 출신이면 노래 한 번 틀어봐야지. 아, 예, 예. 어떤 곡을 들으라고요? 저 트롯트로. 와, 와. 트롯트. 트롯 체크, 그거. 안 돼요, 빼요. 아, 이것만 기다렸어요. 저 잘 때도 들고 자요. 아, 진짜. 아, 나 둘이 추가 온 너무 마음에 들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은, 갈대랍니다.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여자 대리님 보고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저래서 만년 대리구나. 제가 많이 챙겨드리려고요. 그래도 부장 한 번 가게 해드려야죠.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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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봐요. 나를 봐요. 부장님 위에 사랑해요. 다 줄게요. 아, 좋아. 진짜 웃겨.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이렇게 해야지. 후웅이 두 달에 가서 먹어. 아이돌 노래 한 번 해봐. 요즘 아이돌 노래. 아 이게 갑니다. 그 뭐야. 그 릴리, 릴리. 그거 한 번 해봐. 형님 좋아해. 네가 빨리 한번 그거 한 번 해봐. 어디야. 어디야. 니가 좀 안 sound tun? 어떨, 너무 좋아. , 어른이 생긴다. 좋다! 좋다! 부장님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아버지, 아픔 좋다! 좋았어요 아, 마음에 들었어요 보면, 전 무조건 웃어요 추상으로 보면 웃음이 터져요 그게 너무 좋아요. 부장님! 서방산! 부장님입니다. 저희 부장님도 한 곡 해주셔야죠. 됐어. 부장님! 거의 진짜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한 곡 뽑아볼게. 허영장님! 보여줘! 흥은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내가. 진짜. 보고자 배웁시다. 네! 배워. 흥은 이거야. 대박! 애인 있어요. 역시 부장님들은 다 똑같으신가봐요. 젠 부장! 우유 빛깔 젠 부장! 젠 부장!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너무 Pretty. 좋은 사람 있다면 한 번만 바라봐줘. 그래, 몰라, 몰라. 그대는 모르죠. 몰라, 몰라! 내가 안쓰러운 건가봐. 좋은 사람 있다면 한 번만 가보라 말아줘. 욕 숨겨 두었죠 솔직히 제가 아까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다 뛰어났는데 애인 있어요가 뭐죠? 팬버린 미친듯이 흔들었는데 팬버린을 흔들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노래를...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약간 한 팀을 주웠어요 아, 부장님 목마르시죠? 부장님! 부장님 망고 좋아하시잖아요 망고? 망고 빙추예요 망고 빙추예요 와! 우유 마카롱 좋아하세요 우유 마카롱 진짜 좋아하네 우유 마카롱 아, 이게 지금 뭐야? 카메라 있는데 입 벌리 뭐야? 어? 흘려? 흘려! 내 옷에! 내 옷에! 장하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이름만 과장이에요 게임을 해서 팀 일을 하시게 되는 바베큐 세트를... 어! 바베큐 세트요! 오 마이 굿! 우와! 우와! 우유 마카롱 우유 마카롱 우유 마카롱 우유 마카롱 웃음 수유 마카롱 저 게임은 초감 게임 абсолют 초감 게임 난 빠질세 초감을 싫어할세 그림 그리는 거구나 우유 마카롱 렛이 일자로 서 있는데 두 눈에 그림을 그리면 그랬어 someplace 그림을 보강 obvious services 나 등이 좀 예민해 그럼 네가 각각 한 번째로 해서 제대로 받아야겠다. 아자 아자 젤리야! 시작! 아자 아자 젤리야! 좋다! I'm ready! 안 느껴져. 아직 아직. What?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야. 차마 스텝 바이 스텝이야. 차마 스텝 바이 스텝이야. 아 미안해. 처음부터 처음부터. 뭐? 두 번째. 뭐?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지금 한 거야? 됐어. 잘했어. 네 정답은요. 백두산. 뭔가 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거는 물이고 여기는 풀이 있고. 백두산. 뭐야 똑같이 그렸어! 이거 봐봐 똑같아! 네! 대단하십니다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부장님. 이건 뭐예요? 저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는 느낌을 제가 그리면 부장님께서는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장님께서 알아차리시지 않을까? 근데 백퍼 저랑 똑같은 그림일걸요.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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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니가 이걸 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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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렸네. 봐봐. 잘 그렸네. 잘 그렸네. 여기 사왔어. 자리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둘이 바꿀게요. 의사가 촉감이 좋아. 이 친구가 문제네. 이게 뭐야. 감자야 뭐야. 감사아. 감사아. 첫 번째로 실패하셨고요. 네. 다음 번째 갈게요. 이 정도 느껴요? 어, 느껴요. 올라갈게요 언니. 1? 1? 잠깐만, 1이라고? 어. 추석은 등이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3개, 3개. 다시 처음부터 시작. 3개 해줘. 다시 처음부터 시작. 3개 해줘. 자, 30초 남았습니다. 응. 오, 됐어. 오, 됐어. 어? 됐을 리 없는데. 됐어? 됐어? 알았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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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나무. 정답은 나무. 정답은 나무. 어떻게 됐어? 야, 나 둘 다야. 아니야. 이게 뭐야. 여기서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제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맞아. 리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 난 솔직히 알았다 했을 때 조금 놀라. 알았다고? 난 100% 고양이라고 생각했어. 고양이구나. 고양이 발. 역시 젤리 회사. 달라. 니 딸기 잘했어. 언니를 처음으로 보내야겠다.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어렵네. 저 언니 그림이 이상하게 그리잖아. 천천히. 천천히. 왜? 다시, 다시. 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너무 빨리 그렸어. 다시, 다시. 여러분, 다시. 시작. 잠깐만, 이거 너무 이상해. 다시, 다시.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이거 있어? 이거 뭐야, 다시.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다시. 어디야, 그게.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다시. 어디야, 그게. 이거 있어? 언니, 너무 빨리 그려. 아, 몰라. 힌트만 알려줘, 힌트 알려줘. 그게 뭐야?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려. 이게 힌트야. 아, 진짜 뭐야? 아니, 너무 복잡하게 그려. 솔직히 이거 보면 근데 다 인정할 때 해. 이거 뭐지? 일단 언니보다 공개합시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지수 언니의 그림으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좀 그려야 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상어가 아닐까. 상어가 아닐까. 상어가 아닐까. 상어가 아닐까. 리사 뭐 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내가 등에 여쩐지. 계속 이렇게 지그리더라고. 채영이가 계속 내 등에서. 혹시 뭔지야? 아니, 봐봐. 아니, 시작. 뭔지 모르겠어요. 봐봐. 약간, 약간. 아니야, 봐봐. 더 있지. 아니야, 봐봐. 더 있지. 아니야, 봐봐. 정답은. 기린이에요. 기린이에요. 아! 아! 왜 기린 기억 안 나? 우리의 추억 기억 안 나? 제가 연습생 때 그리던 기린이란 말이에요. 와, 진짜 주사원은. 퇴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게임은 저희. 초콜릿 주식회사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 이거 어때요? 여기 지금 복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답을 맞추면 한우 주세요. 한우라도. 고기라도. 고기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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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가 걸려있습니다. 한우 가자. 한우 파이팅. 오케이. 1. 오케이. 1. 1. 했지? 2는. 어? 2. 아, 오케이. 어? 2가 뭐라고? 그랬지? 2. 그리고 4. 나는 알겠어. 4. 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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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 것 같은데. 그림과 상관없이 제가 말했을 때 맞으면 괜찮은 거죠? 응. 정답은 만두. 만두. 4. 4. 4. 4. 4. 이게 뭐야? 언니, 이게 뭐야? 다시 봐봐. 빨리 잘 봐봐. 다시 잘 봐봐. 이게 뭐야? 언니. 이거 뭐 같아? 뭐 같아? 아니, 뭐 같아? 나를 생각하라고. 언니가 좋아하는 거. 곰. 곰. 근데 이거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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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곰. 곰이야. 정답이. 뭐야? 뭐, 사원으로서는 최고인데. 약간 모자라는 게 좀 있어요. 속감이 없다든지. 통증을 못 느낀다든지. 여러분 배고프시죠? 그냥 이래서 나는 텔레사실을 이렇게. 봐봐. 너무 맛있어 봐. 이거는 이미 골랐지. 이걸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 텔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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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사실 해보라. 이거 묻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거 망하면 진짜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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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